마마무 플러스입니다. 이거 찍고 있었나요? 안녕하세요. 마마무 플러스입니다. 자 오늘 마마무 플러스 배럴 발매되기 전인데 일단 저희가 무무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샥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아 이렇게 해야지. 죄송합니다. 저희가 먼저 뮤비 좀 볼게요. 그러면 이게 발매 전에 이 영상이 나가는 거예요? 나도 알고 있었잖아. 나한테 물어보면서. 아 좀 진행 좀 해. 그럼 일단 뮤비를 바로 볼게요. 1, 2, 3. 연기 좀 하는데 이 목소리 듣고 싶어서. 1, 2, 3. 어? 저렇게 됐어? 뭐야 이거? 아 몰라 딱 했는데 이게. 눈빛지는 거야. 그래서 내가. 이게 그냥 여유롭게 딱 손을 얹었다고. 흐려졌어. 원래 부서져 있던 거야. 원래 부서져 있던 거야. 왜 이렇게 느끼해? 여유야. 저 사탕을 한 4개째 먹고 있지. 여유야. 왜 저래? 이게 약간 뭔가 색감이랑 피부부절은 다 전인가 보다. 완전. 근데 이때 날씨가 진짜 좋았어. 언니 이제 막 너무 틀렸어. 다 알지? 아 근데 너무 예쁘다. 운전에 제발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. 이거 뭔가 합성 같아. 어 맞아. 그 약간. 크롬. 크롬 하키. 갑자기. 어? 입 찢어지죠. 근데 아까 저게 뭐 추가하기로 하지 않았었나? 응. 근데 이거 추가 안됐다. 어 안됐어. 그가 나왔다. 옵니다. 얼떨떨. 얼떨떨. 오 상큼한데. 네. 웃음 참음. 아! 연기를 좀 하라고! 웃음 참음. 뭐야? 박자 들켰어? 이러네. 내 눈물이 이렇게. 아 뭐하는거에요? 뭐하셨어요? 햇볕을 느꼈어요. 아 이때. 뭐야? 아니 이때. 사진이 언니가 무서워했는데 내가 무서운 사진으로 떴더라고. 손 뽑아. 아니 왜. 내가 뭐야. 이렇게. 뭐 잡음? 뭐 파리 잡음? 뭐 파리 잡음? 아니 신난거야. 하나가 그래. 신난거야? 벌써 저녁? 귀여워. 잘 어울려. 근데 벌레 엄청 많았잖아. 지금 벌레 날아다니네. 원래 이만했잖아. 어? 끝? 어? 뭐였고? 아 네비. 또 다른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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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. 예쁘다. 오 이런식? 아직 수정할게 좀 있네. 응. 수정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. 솔직한 리액션평이구요. 네. 수정을 살짝 더 해서 마무리는 정말 좋은 모습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무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. 청량한. 근데 너무 그날 날씨가 진짜 미친 더위여가지고. 진짜 여기가 너무. 익었어요. 진짜. 여기 계란 올려놨으면. 에이 그만해. 무무들이 되게 좋아할. 기분 좋아지는 그런 베럴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우리노래 베럴이 있더라. 응. 나 몰랐잖아. 어떻게 해야해. 우리 노래 베럴이 뭐야. 마마무. 노플럭 였습니다. 아니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아니. 소리가 왜 이러는가.